굿 두 개 냈니 고마워 아악! 안 있으면 지금 변치니 랭팡 랭팡 잘했지? 굿 두 매버 매버 숨으면 안 돼 매버 매버 떠나지 마요 굿 두 매번 졸아도 굿 두 매번 졸아도 음.. 해보자 근데 이걸로 해도 될까? 뭐 상관없겠지? 내가 안 칠 거다 또 이거 야 근데 뭐 아 시발 뜨거워라! 아 시발 뜨거워라! 아 시발 뜨거워라! 이걸 여기다 왜 놔 뜯는데? 야 나 그만 욕한 거 아닌 거 알지? 아 씨 발 뜨거워더 아 그렇구나 진짜 발 뜨겁다고 얘기하면 되었다 펀치 아 이거 두 개 뜯었나? 세 개 뜯을래? 아 카드 비싼데 잘해야겠는데 나는 이거 한 번만에 뜯는다는 이유로 그냥 4개 넣어라 아 얘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릴까? 어 손을 꺼라 그릴 이게 고르기 안 퍼지잖아 근데 아 나와봐라 오빠 손에서 좋은 냄새 난다 핸드 크림 냄새 나와 오 이 새끼 너무 많아 아 이거 다 넣으래 설탕 많이 해라고? 조금 더 할까? 겁났을 때 그냥 다 때려 넣으래 진짜로? 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설탕 설탕 너무 많아 괜찮아유 이거 언제 섞을 건데? 내가 하나 넣어 이거 하지 물 조금이라고? 잠깐만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손에 맞춘 물 어 손에 맞춘 물 기다려봐 아 나와봐라 아이씨 남자답겠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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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반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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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쓴맛 나는데? 설탕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이게 맞다니까 쓴맛이 때문에 못 먹는단다예요 사람들이 아 나중에 맛보면 되는데 일단 일단 아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배달 배달 야야 배달 배달 로비에 맡겨주시면 돼요 네 오 내 방에서 커피 냄새 난다 오 야 색깔 된다 야 양현씨 야 소질 있는데 그래 내가 소질 있지 양현씨 일단 빨리 갔다온나 내가 다 해놓고 했을게 빨리 갔다온나 양현씨 아 마스크 껴야 된다 이거 야 이 새끼 설탕 넣었제? 한 번 넣었지? 설탕 다 어디 갔냐? 아이고 키스 아 차 백반 더우도 되는데? 아 힘들어 진짜 아 개뻑뻑한데 이제? 아 이거 왜 이렇게 무리야? 약간 달면서도 습다 좋은 생각도 올랐어 이걸 이렇게 놔둬. 그냥 그릇을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놔둬. 아, 안 되는구나. 되는 Lup cash! 보이나? 더 해라. 싹 빼 Page고 3초 동안 그 모양을 유지될 정도로 해야 된다. 아 알겠습니다, 쉐 happens. 이렇게 힘들다. 이거 휘핑기로 쓰면 근데 뭔가 맛이 안 날거 같다. 뭔가 인간미가 없다, 이거. 맞지. 깨빡치 그냥 죽여줘 죽여줘! 개 아프네 진짜 오 온다 온다 빡빡해진다이 이거 보세요 겁나 빡빡한데 지금 보세요 1 2 3 이거 엄청 된 거 같은데 지금 됐죠? 완벽한 거 같은데 지금? 엄청 빨리 만든거제 야 저한테 왜 다른사람들이 2,000번씩 저거 따오르지? 아 설탕을 조금 더 넣으세요 뭐...뭐든지 보다 우유 조금인데 지금 아 잠깐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오! 쉿! 야 쉿! 아 씨 누가 떠끌렸다 아아앜앜앜앜앜앜앜앜야 although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이렇게 되잖아 벽에 똥치고 오지게 하고 있다는데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 먹어볼께요 야 나만 이래? 원래 그렇다 맥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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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커피 맥심 맥심 아이스커피 맥심 타먹으세요 맥심 좋아